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중북부와 강원 산간지방은 잠시 후 10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늘어집니다. 내일 아침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겠는데요.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5도, 춘천 영하 8도, 포천 영하 12도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. 서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은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. 새벽부터 내릴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5mm 안 밖에 비나 1cm 정도 눈이 오다가 내일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. 전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. 눈비 예보가 없는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이번 추위는 주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